멤버 소개 저희 멤버 소개하죠 오랜만에 네 저희가 멤버 소개를 되게 안 하는 팀이에요 네 참 안 해요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먼저 베이스 든든한 베이스 가녀린 언니 어? 어? 아니구나 죄송해요 베이스부터 얘기할게요 언니를 가르치면서 베이스를 너무 양념이야 근데 제... 네 간이라고 가녀린 언니한테 일어나신 베이스의 든든한 버팀모 네 심영주씨입니다 어 저희 드럼 해 주시는 가녀린 언니는 저기 있죠 네 베이의림씨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저희 맏형 맏오빠입니다 네 아빠같은 진짜 하하하 네 기타의 박찬혁 오빠입니다 하하하하 씨름하면 안될 것 같아요 하하하 그리고 어 저희 리더예요 저랑 네 하빈와주의 리더 이쁘다 하하하하 네 피아노를 쓰시고 곡도 쓰시고요 네 전진희 양입니다 하하하하 제 친구예요 하하하하 이런거 친구라고 말하면 안돼요 하하하하 네 그리고 제... 저는 네 여기 하빈와주에서 네 노래하고 있고요 어... 곡도 쓰고요 네 가끔 멜로디언도 부는 김뽕무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